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셋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윤정두가 누군데 교육을 해주냐고요 지금 프로필하면 나가고 있죠 33년 주식을 한 윤정두가 22년 동안 공중파부터 해서 전체 경제TV 방송 나와서 22년 동안 여러분들 멘토 역할을 해드렸잖아요 수익률 대회 7차례 8차례 우승하고 책 12권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키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2005년도에는 어땠어요? 지금의 KLX 한국거래소의 초청 강연에 유일하게 윤정두 지금까지 유일하게 윤정두 혼자 한국거래소 가서 그때 당시 기준에 1000포인트 넘기는 그 시점에서의 교육 2000포인트를 향한 그 시장에서의 교육 그런 윤정두가 그 모든 33년의 노하우를 정형화해놨죠 그냥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게 아니죠 오늘은요 캔들의 기초적인 내용 방송 끝나고 온라인에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해드릴 거예요 지난번 일요일날 교육을 해드렸더니 저는 한 달도 안 됐어요 주식한지 기초를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실전 매매만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구나 완전히 기초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부터 저희 딸내미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했잖아요 딸내미 그냥 지금 주식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 정도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60대 어르신 70대 어르신 80대 어르신도 아주 편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캔들 교육부터 아주 쉽게 교육을 해드립니다 오늘 야간에 약속드립니다 캔들 교육 아주 시원하게 지금 노란톡 구민톡 화면 보이시죠 여기서 캔들 교육도 해드리고 또 온라인상에서 동영상으로 캔들 교육도 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접속하시고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교육받고 교육을 받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매매가 되시면 오늘 같은 날 바이넥스 같은 경우 자료 안 갖고 나왔어요 스스로 매매가 되셔야 돼요 바이넥스 몇 번을 오픈해드립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날 SK케미칼 어제 개장 전에 SK케미칼 기준거래량 설정해드렸죠 지금 장이 아쉬운 거는 이런 종목분들이 기준거래량이 안 터져줍니다 안 터져주니까 변동성이 사실상 SK케미칼 정도면 7%에서 10% 변동성 이 정도 변동성이 나와야 변동성 매매 단기 매매 저 SK케미칼 끝까지 가져갈 거예요 그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3월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셀트리온 시가총액 40조까지 올라서면서 그 당시 기준 그러면서 시가총액 40조까지 그때는 3위였어요 3위 시가총액 순위 3위 그러던 셀트리온 40만 원까지 40만 원 수주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아니 세상에 그렇게 좋다면서 60% 빠져요 60% 그래 40만 원 수주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14만 원 15만 원까지 깨져내려오죠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버겁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SK케미칼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현재 의약품의 펀드멘탈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추세 매매보다는 권해드리는 내용은 추세 매매보다는 변동성 매매 거래 대금이 터질 때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나올 때 그때 짧게 접근을 한다 그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시다 보면 대형주의 1주 월본까지 다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의 오늘 변동성 결국 오늘 변동성 나왔죠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야 업종 대표주로서 시가총액 15조 이상짜리의 흐름으로서 사상 최대체 거래대금 사상 최대체 고점 20만 원을 넘기는 그런 흐름 나온 이후에 눌림목이죠 오늘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카카오뱅크 그러한 이슈가 됐든 오늘 어제 가격 반발력을 줬단 말이에요 5일성 공방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갖다 잡아내셔야 돼요 LG와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체 신고가 렐리 이런 종목군들을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오늘 앤디포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9월 8일 날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9월 7일 날 야간 교육해드리고 9월 8일 날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9월 13일 날 또 야간 교육 또 해드리고 9월 8일 날 상한가 오늘 28%의 폭등 그러면 어떤 기준 어 추세 매매가 아닌 이상 얘를 어떻게 사나요 거래량 기준 잡아드렸죠 5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 5천만 주의 거래량이 왜 설정이 되는지도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죠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지금은 안 되고 야간 교육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5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 설정됐으면 장 끝날 때 5천만 주 보실 거예요 아니죠 채널 돌리지 마시라니까요 채널 돌려봐야 어제 대비해서 20배 거래량 터지면 2000% 거래량 터지면 거래량 터진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윤종도 방송 보고 훔쳐다 가라도 교육을 하든가 안 그래요 명확하잖아요 5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는 방법을 교육받으면 되는 거고 이 5천만 주가 설정이 됐을 때 시간별로 9시 동시 효과 9시 2분 9시 10분 9시 반 10시 11시 12시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의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지 윤종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소문난 종목 9시 동시 효과는 2% 1% 그리고 9시 2분까지 5% 소문난 종목은 9시 10분까지 기준 거래량이 10% 그럼 얼마야 5천만 주 500만 주 터져야 되겠죠 9시 반까지는 20% 10시까지는 30% 11시까지는 35% 12시까지는 40% 1시까지는 50% 이런 명문화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죠 이게 벌써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용 교재로 만들어 놓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시작이 바뀌니까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죠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정형화되어 있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윤종도 회사 출신의 전문가 분들 테레비에 나오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근데 마케팅만 배워갔단 말이야 이런 교육 내용을 배우시면 전부 여러분들 겁니다 오늘 창피해 죽겠어요 뭐가 창피하냐면 국동 같은 종목 예쁜 궁디님이 또 KPM테크 같은 종목 여러분들 선배 되시는 분들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 노란톡 국민통에 계신 분들이 미리 발굴하셔서 우리는 거래대금이 없으면 취급도 안 해요 시가총액이 좀 작더라도 거래대금이 있어야 돼 시가총액이 뭐 몇천억 안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상한가 잡아내고 와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갈 때 얘기하나 그 전부터 와 움직입니다 그러면 같이 교육받고 공부하신 분들은 어 지금 움직이네요 어 5분봉이 이렇게 터지네요 5분봉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네요 어 그럼 추세 매매 따라 붙을까 변동성 매매 따라 붙을까 충분히 되잖아요 왜 교육을 안 받아요 무료 교육을 무료 교육 60대 어르신 70대 어르신 80대 어르신도 받을 수 있는데 노란톡 국민통으로 오시란 말이에요 지금 자 앤디포스 nnn 한번 해보세요 nnnn 채팅방에 예전에도 한번 그거 했었죠 rrr 하니까 알 수 없던 그 다음날 상한가 가버렸잖아요 그죠 nnn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앤디포스가 내일 상한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28% 수익을 잡아낸 것처럼 수요일날도 앤디포스처럼 그런 변동성 종목의 종목도 주력주는 주력주대로 가져가고 그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노란톡 국민통에 nnnn 눌러보세요 nnnn 빨리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인사를 하실 겸 nnnn 영물로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nnnn 누르신 분들 앤디포스 장중에 우리가 이 교육자료들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능동적인 부분들을 방송에서 보여주셔야 돼 그래야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 아니 다른 데는 1111 1을 하나만 눌러달라도 일자 숫자 1을 안 누르는데 여기는 그냥 신나서 다 누르네 왜 실질적으로 노란톡 국민통에서 또 야간 교육에서 이런 종목군들 다 잡아 냈잖아요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야간에 교육한 거야 앤디포스 9월 7일 여기 종가가 나와 있어요 얼마? 앤디포스 9월 7일 종가 6,190원입니다 9월 7일 야간 10시 51분에 이렇게 해서 앤디포스 앤디포스 이게 9월 7일 종가라고요 그러고 나서 앤디포스 이 고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하고 있는데 기준거리량 9월 8일 날 8시 51분에 9월 8일 8시 51분에 앤디포스입니다 앤디포스 얼마? 5천만 주가 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노엔텍 11% 갭 상승 이후에 22% 그리고 앤디포스 7% 상승 이후에 상한가가 버려요 5천만 주의 거리량 터져버리죠 그렇게 해서 앤디포스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다 잡아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장중에 그냥 계정전을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장중에 이렇게 노란톡 국민톡에 매직계산기 올려드려 차트 올려드려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9월 8일 날 야간의 교육을 또 해드려요 또 해드려 분봉의 기준에 5분봉에서 왜 여기서 못 따라 붙습니까 여기서 눌려줄 때 재편입의 범위 설정되어 있고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면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재편입의 경우는 거래량이 다소 제한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눌려줬을 때 우리는 차익실현을 단행한다 상한가에도 차익실현을 단행한다 상한가에도 우리는 차익실현을 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알고 아까 보여드린 화면 이거였어요 9월 7일이 여기에 9월 7일이 9월 7일, 9월 8일 9월 8일 개장전, 9월 7일 야간교육 오늘 야간교육 안 받으실 거예요? 오늘 야간교육 받아서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 그 다음날 여기서부터 편입해서 7%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까지 잡아내셔야죠 이게 9월 7일 아까 보셨잖아 이게 9월 8일 그러나서 이 흐름 속에서 9월 13일 날 음봉 떨어지는데 왜 교육을 했겠어요 자, 기준거래량 5천만 주 터지면 됩니다 9월 13일 야간 23시 02분에 잠도 안 자고 있는 정도가 그렇게 해서 실시간 반 4시간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앤디포스의 기준 오늘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시 34분에 또 올려드리죠 고점 대비 밀리면 차익실현을 해놔십시오 결론은 사실상 종가 예전에 차익실현이 됩니다 전량차익실현이 돼요 마지막에 여기서 빠바바바방 이거 사실상 따라오기 힘들어요 근데 9월 7일부터 관심 종목이 딱 넣어두고 9월 13일 날도 얘기했던 종목 이 종목을 못 따라합니까? 그럼 윤정부가 막 실시간으로 야, 이거 매수하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을 막 매수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 큰일 날 소리 거래대금은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10위 안에 드는 거래대금 터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정부는 앤디포스 매수하세요 이거 못하지 그럼 뭐를 해요? 다시 역으로 다 돌려왔고 거꾸로 다 보여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잘 보세요 9월 7일 야간에 이 자리에서 교육을 해드립니다 거래량이 5천만 주 이상은 터져줘야 추세적인 강세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강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야간에 먼저 해드렸잖아요 이게 뭐 뉴스 보고 나서 이게 어떻고요? 이게 어떻고요? 이 종목이 뭐를 하면 좋고요? 뭐 하면 좋고요? 그런 뉴스는 필요 없어요 공시 내용이 아닌 이상은 심리적인 면입니다 펀드멘탈이 개선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당장은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9월 8일 이거 뭐해? 노란톡 국민톡 아니야 노란톡 국민톡 노란톡 국민톡 자, 어려운 거 한번 시킬 거예요 어려운 거 NNNN 하지 말고 영어로 NNNN 어려워요? NNN 한글로 한글로 NNNN 한 번만 더 노란톡 국민톡 나도 지금 수요일 당장 이런 거 잡고 싶다 이거 안 잡으실 거야 수요일 날 이런 상한가 가는 종목 7일 날 분명히 야간에 교육해드리고 8일 날 개장 전에 노란톡 국민톡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NNNN 넣으시는 분들 선착순 100분까지만 교육자료 드리고 이런 종목 수요일 날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시초가 대비 10% 이상 올릴 수 있는 지금 NNNN 빨리 저희 직원분들하고 연구원분들 다 체크하세요 지금 누시는 분들 제가 눈이 안 보여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그래 이분들 전부 자료 드리고 교육 다 해드릴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니 세상에 채널 돌려봐 아니 세상에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는 거에 대해서 이 거래량 거래대금 다시 볼까요? 이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는 거에 대해서 전일 대비 2000% 2000% 거래량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라고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면 3200만 주씩 거래량이 9월 7일 날 9월 7일 날 3200만 주 터졌는데 그러면 9월 7일 날 대비 20배 터지면 6억 주 터지라고 이 종목이 거래량이 6억 주 터지면 얼마예요? 30 뭐 3조 3조 이상 거래대금 터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날 9월 7일 날 3000만 주 거래량인데도 불구하고 윤정도는 5000만 주를 잡아드립니다 왜? 그 이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더 높게 형성돼 있었으니까 7000만 주 이상이니까 그리고 나서 앤디 포스가 상한가를 진입하죠 상한가 진입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장중에 노란톡 국민톡에 2시 45분 이럴 때 전부 윤정도가 삼고초로 해서 모셔온 부자 동생이라든가 마스터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장중에 또 교육해드리고 차트 다 올려드리고 야간 교육도 9월 8일 날 야간 교육 또 해드리고 5분봉 기준에서 여기서 변동거래량이 터지고 이럴 때 이거를 5분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주 월봉 대형주에서도 똑같은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다 끄집어내면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을 때 횡보내지는 하락인 거예요 횡보내지는 하락인데 그것을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거래량 거래대금 없을 때는 변동성 캔들 크기 자체가 안 나오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야 캔들 크기가 나오죠 13일 날 왜 보여드렸겠어 갭상순위의 은봉인데 13일 날 교육도 해드리고 자 기준거래량 5천만 주 잡아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14일 날 눌려있다 오늘 그냥 빵 빵빵빵빵빵빵 그냥 오늘도 장중에 다 올려드리잖아요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 매직계산기의 흐름 일봉에서의 흐름 전부 다 5분봉에서의 흐름 일봉 기준에서 자 이 기준에 어제 전소구역 뜹니다 전소구역 오늘 캔들 교육 안 받으실 거예요 오늘 특별히 윤정두가 캔들 교육 기초 캔들 교육을 실시간으로 동영상 강의를 오늘 직접 해드린다는데 안 받으실 거예요 노란톡 국민톡 빨리 오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캔들 저자 윤정두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캔들 저자 실질적으로 본인이 캔들 책 쓴 사람 윤정두 분이 없어요 다 남의 거 뺏어다가 훔쳐다가 자기 거 그냥 번역해놓은 거지 윤정두가 4대 천원 캔들부터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것만 아셔도 전소구역만 아셔도 전소구역이 떴네 와 그 다음날 거래량만 터지면 되겠는데 거래량이 아 장중에 안 터져서 근데 오후짱 늦게 그냥 빰빰빰빰빰빰 그렇게 되면서 주봉의 기준 잡아드리고 거래대군 거래량 어때요 와우 매직 시그널 어때요 매직 시그널에서 벌써 다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매직 시그널도 교육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론적으로 앤디 포스 이런 종목군들 안 잡아내실 거예요 9월 1일부터 해서 9월 8일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의 사실은 9월 1일 9월 1일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일본 기준에서도 9월 1일 또 9월 2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전부 이 날짜에 그 이전부터 그 이전 가격에서부터 왜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미리 잡아내서 9월 1일 9월 2일 방송하면 보셨죠 거래량 터지는 날 거래량 터지는 날 거래량 터지는 날 거래량 터지는 날 갖고 있었더니 수익 대박나더라 이거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펀드멘털이 확실치 않으니까 실적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는 날 거래량 터지는 날 거래량 터지는 날 아시겠죠 거래량이 죽으면 다시 이렇게 됩니다 변동성이 안 나와요 이런 교육을 무료로 받고 수요일 날 당장 앤디 포스 같은 종목에서 와 9월 달에 그러면 앤디 포스를 대박 냈구나 그렇게 하실 분들 스스로 매매 교육받고 하실 분들 그런 분들만 선착순 100분까지만 받겠습니다 노란톡 국민톡으로 찾아오십시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재밌네 노란톡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톡 오른쪽 상단에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두의 주식투시경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이렇게 절실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절실하다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윤정두도 절실하면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절실하다 하기 때문에 무료 교육 계속해드리고 야간 교육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교육 그만하시고 좀 쉬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밤새 교육해드리고 지금 안녕하세요 오케이 nnnn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엔드포스 9월 1일 9월 2일 방송 갖고 나온 거 보셨죠 왜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갖고 나온 거예요 9월 7일 9월 8일 마찬가지죠 9월 13일 마찬가지죠 오늘 마찬가지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아니 윤정두가 엔드포스만 애써하세요 나쁜 사람이지 그러면 그 변동성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오늘 개장 초에 봤던 종목분들 동영상 올려드린 종목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 빵 터지고 수익 쫙 내드렸죠 그럼 교육받고 매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차익실은 다 하실 수 있었죠 근데 교육받고 매매를 하실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직장 다니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꼬리 달고 쭉 내려와 버린다고 그러면 엔드포스 같은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대처가 안 된다 화장실도 못 가는 상태다 직장에서 회의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종목 극동이나 이런 종목 엔드포스 국동 KPM테크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은 나중에 여러분들 여유 생길 때 매매 실시간 매매 하실 수 있을 때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종목분들의 일봉 주봉 월봉을 보시면서 대형주의 일주 월봉을 보시면 똑같은 흐름이 나옵니다 이런 종목의 분봉 보셔도 똑같은 대형주의 일주 월봉을 회상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KPM테크 오늘 거래대금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들께 들여다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설정 정도만 해드리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최상이니까 거래대금도 없는 소용주다 그러면 쳐다도 안 보죠 결론적으로 오늘 KPM테크 상한가 이 종목은 윤정도가 언급도 안 했어요 사실은 이 종목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와 계신 선배분들이 와 오늘 KPM테크 거래량 터집니다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사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거래량 터지는데요 어떻게 하죠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여기 라인이 있고요 이 라인이 있고요 그럼 설명 다 드리죠 5분봉에서 변동 거래량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또 마찬가지예요 국동 상한가 결국은 풀리고 풀리고 돌리고 했는데 만약에 가지고 가셨어도 상한가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거래량이 터지죠 매직 시그널 매수사인 빡 나오죠 여기서도 매직 시그널 매수사인 나올 때 거래량 거래대금이 원활한지 풍부한지 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는지 그 부분을 놓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 대표님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는데요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데요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지는데요 이슈나 테마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이슈나 테마와 더불어서 거래대금이 터지는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극동 KPM테크 이런 종목으로 상한가 잡아냈잖아요 여러분들도 잡아내셔야죠 그럼 윤정도는 드릴 수 있는 범위가 누구나가 듣고 아실 수 있는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 9월 3일 노란톡 국민톡에만 와 계시면 이렇게 무료로 올려드려요 9월 3일 8시 44분 개장 전에 내일 아침에도 마찬가지 오시는 분들이 그냥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종목 내놔요 아니 윤정도가 무슨 종목 주는 사람이야 아침에 야간에 교육하고 종목이 또 나와요 왜 시간에 거래대금 거래량 오늘 변독성이 있었던 종목 내일은 어떻게 대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야 막 수십 종목 뿌리는 아니죠 개장 전에 많이 올려봐야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드립니다 요즘에는 또 대용주 위주로 나가요 왜 시장이 원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올바이어파마도 오늘 시간에서 강세든데요 지금 최근 추세 강세였던데요 그리고 한화 시스템 9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잡아드리고 이런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상 한화 시스템이 한동안 주가가 최근 들어서 눌렸어요 이렇게 눌렸어요 이렇게 급등 나오고 이렇게 눌렸어요 거래량 거래대금 없었죠 그러면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시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와우 상한가입니다 수주공식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됐죠 그렇게 돼서 시간에서 공시내용과 함께 상한가를 들어왔어요 그럼 내일 어떻게 대처할지를 우리가 같이 들여다봐야 되겠죠 일주 월봉 일봉 보시면서의 흐름 왜 이렇게 눌려지고 매직 신호는 여기서 매도사인 나오는지 여기서 왜 미리 매수사인 나오는지 만약에 여기서 편입했을 때 왜 이거를 가져가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지 여러가지 교육내용을 다 들여다보셔야죠 그리고 당장 내일 거래량 거래대금 일단은 터지겠죠 터졌을 때 갭상승이 나오든 캡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보합에 출발하든 거기서부터 양봉이 나올 것이냐 은봉으로 떨어질 것이냐 올라갔다 꼬리 달고 내려올 것이냐 이 전략을 미리 교육받고 무료 교육과 함께 종목 한번 들여다보신다면 그렇다면 어떠겠어요 수익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죠 내일 당장 나도 국동 같은 종목 KPM테크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을 한번 교육받고 교육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0대 어르신 70대 어르신 80대 어르신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십시오 기초부터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들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어때요 화면 보시면 NNN은 계속 넣어주시고 계시죠 NNN은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방법은 팍스경제TV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샵 5930 이렇게 해서 들어오셔야 돼요 유사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거의 1400분 육박하는데 가짜방이 시청률 1위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짜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대체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노란톡 문자 전화 자료 요청 지금 당장 자료 주세요 실전 매매 안정 수익으로 가는 프레시한 자료짓 아 갖고 싶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보여드린 앤디포스 같은 뭐 그건 교육만 받으면 윤정도가 종목만 딱 끄집어만 내주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거래량 확인하고 양봉인지만 확인하시면 앤디포스 이번 달에만 얼마예요 올라온 폭이 어마어마하죠 상한가만 지금 몇 번이냐고 결론적으로 그런 종목에서의 수익 기준 그것은 교육용의 기준이다 그렇다면 운수장비 어때요? 현대차 아 오늘 마이너스예요 아 마이너스 못해 52주 신고가 럴리가 나왔는데 5년 만에 18만 원을 넘긴 이 현대차의 눌림목 이게 안타깝습니까? 힘겨워요? 아이고 기회죠 아이고 기회다 하셔야죠 눌림목이 나와도 기회인 겁니다 지금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세요? 14조에서 14조에서 20조까지 그리고 나서 멈칫멈칫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준의 시가총액이 37조 38조 39조까지 그렇게 돼서 시가총액 순위가 7위인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높습니다 정상적인 흐름에 정상적인 추위예요 야간 교육 다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야간 교육 다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야간 교육 받고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대차의 신고가 랠리에 이런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신고가 랠리에 수익 다 잡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 만도 어제 10% 이상 올랐어요 오늘 만도 추가적으로 4% 올랐습니다 이런 만도 같은 종목도 전부 잡아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장중에 노란톡 국민톡에 다 올려드리잖아요 지금 현대차 이 22% 수익이 우수해 여기 고점 놓쳤어요 이거 고점 놓쳤어요 이번에도 고점 놓치면 어떻게 해요 52주 신고가라는 게 5년 만에 18만 원 넘기는 게 동학개미가 넘깁니까 아니란 말이지 만도의 흐름에 이 강한 추세의 흐름이 그냥 나오는 흐름입니까 어제 기준에서 이 고점에서도 거래량 거래대금 설정해드리고 여러분들께 들여다볼 수 있다고 그랬죠 오늘 만도도 꼬리가 달렸어요 그렇지만은 전혀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월봉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대바닥 종목 원하시는 대바닥 종목이잖아요 전기전자 업종 어때요 지금 시간 너무 없어 시가총액 비중이 이렇게 높은데 삼성전자의 기준만 해도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소외 안 됐어요 삼성전자 소외된 것 같죠 5월 말 대비 22% 올라왔어요 5월 말 대비 어제도 교육해드리고 노란톡 국민톡의 전략기준 다 잡아드리고 오늘도 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잡아야 됩니다 9월 말까지의 기준 7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7만원 얘기했더니 다들 윤종두한테 정신 나왔다 그랬죠 이때 5만원처럼 깨고 있을 때 7만원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9월 말에 그리고 연말까지는 얘가 왜 10만원을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삼성전자가 10만원 못 가는데 시장이 간다 거짓말쟁이들 욕심꾸러기들 2016년 이후에 그럼 보세요 하이닉스처럼 이 바닥에서 얼마나 지금 행복해요 여기서 이러한 수익 안 잡아내실 거예요 시장 대비 3배 내비 5배짜리 수익을 하이닉스에서 연말까지 함께 갑시다 노란톡 국민톡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 오셔서 교육받고 자료받고 종목받고 아시겠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투식형의 윤종두였습니다 makes the industry is thank youno home Club